액세서리를 받은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평화시행입니다. 여기 팔찌. 컬러가 아기자기한 팔찌를 만들지 아니면 은색으로 은색깔 된 철 팔찌? 영어비와 건방팔찌? 그런 팔찌들, 나에게 팔찌. 실상고요, 파트, 스마일. 제가 사랑하는 동네들에게 팔찌 만들고 있어요. 안 돼, 한 개. 나 진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. 생각보다 어렵다. 자르는 게 어렵다.